줄리아, 랜드, 줄리아, 랜드, 줄리아, 랜드, 캐나다. 하이4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저는요. 그래서 하이4의 다양한 컨셉을 하신다면 어느 멤버가 가장 좋아하는지? 매번 다양한 컨셉들을 시도해 왔는데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셉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컨셉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섹시해서 좋아해요. 명완은 이 컨셉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섹시한 컨셉을 좋아해요. 섹시해. 하이4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잠시만요. 저희 성고팬이 얘기하고 있어요! MC 이렇게 보실 거예요, 케빈 씨? 지금 성고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고빠 웃고 있어요. 성고 울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오 케빈! 성고빠는 어떤 컨셉이 가장 좋았는지 저도 이번 거랑 평소 울지마! 명완 씨! 조용히 하세요, 케빈! 이번 거랑 비슷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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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fundo!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가지 마요. 하지 않더라고. 하지 않더라고. 하지 않더라고. All right, we're gonna go ahead and do it.